제가 스무 살 때 카페에 일한 적도 있었어요. 어떡해요? 우리 얼굴 봐요. 난 직원이고 넌 고객님. 주문하신 민트옥에 나왔습니다. 알바 면접 보러 온 오재수라고 하는데 저는 카페 직원은 그래라고 합니다. 방 그.. 개같이 생겼어요. 물개요. 물개. 초면에 좀 무례하신 타입? 야, 여기 진짜 개꿀이야. 어.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한글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? 아니면 영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? 오이가 퀴보명이라고.. 아, 진짜 구려요. 어서오세요. 모피 법칙입니다. 야, 야, 야! 여긴 대학. 통화에.. 랩.. 여긴 대학. 참고.. 누군가의 여행.. 수 Professor..